아이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앤에서 랩과 퍼포먼스를 맡고 있는 스물일곱 같은 열일곱 태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병 아래에서 닭이 돼가는 중인 보컬과 마늘 볼살을 담당하고 있는 열여섯 살 기중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앤에서 보컬과 포근한 베개 같은 기석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앤에서 댄스와 퍼포먼스를 맡고 있는 웃는 게 매력 있는 한겨리라고 합니다 발라드 품으로 저희가 데뷔를 했기 때문에 뭔가 춤적으로도 뭔가 보여주자 그리고 저희를 좀 알리고자 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 init 이번 segue 맞 Sed아 오늘은 벙참 벙참 눈이 떠지는가 안 보인다면 온몸이 겨지 겨지 두근두근 이 기분은 뭐야 어떡해요 아주 nice 아주 nice give up give up give up oh nice 아주 nice 어떤 사람을 말해줘 영원히 너네뿐이라고 그걸로 끝이라고 그렇다면 시작적인 끝이 될 수 있게 너로 시작해 너로 끝낼 수 있게 막 잡은 품속의 원처럼 우린 끝이 없네 지금 사람 또 해봐 우리 둘이 또 해봐 자산에는 아니워 지금 나를 믿지 않기로 해 내 감을 속아 깨지 않았으면 행사로가 우리는 많이 지켜줄 수 있어 심지어 내 뜬금없지만 뜬금없지 말고 오늘 날 말이야 I'm the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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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하루도 아주 즐거웠어요 매일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슈퍼뿟 슈퍼뿟 들여보세요 슈퍼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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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개인 개인 시켜보고 싶은 게 지금 막 머릿속에 왔다 갔다 했는데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저 그냥 하나만 물어볼게요. 기준군. 나를 그냥 아주 어떻게 이렇게 째려볼 수가 있어요. 비 선배님 존경합니다. 목소리가 그냥 심지어 우리 기준군이 메인보컬이네요. 네. 네. 왜 나를 그렇게 째려봤어요. 시선 한 번도 안 돌리는 나한테? 너무 잘생기셨습니다. 너무 잘생기셨습니다. 그게 이유였어요? 네. 기준아 결혼했어. 너무 귀여워요. 아니 너무 귀엽네요. 저는 기준군 아주 정말 하드하게 트레이닝을 한번 시켜보고 싶어요. 정말 하드하게 트레이닝을 한번 시켜보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아이엠 여러분들은 팀원 전체가 합격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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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